전국 주요 의대 교수들이 예정대로 내일부터 사직하기로 했습니다.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오후 온라인 총회를 마친 후 예정대로 내일부터 사직이 시작됐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면서 정부의 사직수리 정책과는 관계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어 주당 70에서 100시간 이상 근무로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 주 하루 휴진하기로 했다면서 휴진 날짜는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전의비에는 서울대, 연세대, 고려대, 가톨릭대 등 약 20개 의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.